첫방! 첫방! 첫방이에요 여러분 오늘 멤버들이 아주 예쁜데 저희 멤버들을 한 명씩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갑자기 연습하는 척을 하시네 아니 이거 보여준다고 뭔데요? 봐봐 봐봐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보여줘 제발 귀엽네 귀엽지? 자 그럼 미워 미워 해 보세요 미워 미워 손가락 왜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귀엽게 생겼죠? 손가락 한 번 보여주세요 왜요? 짧네요 짧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요 오늘 글쎄 프로미스9이라는 신은 여자아이 좀 크게 그랬네요 두근두근으로 그래서 제가 아주 빠져있는 아이돌이라서 응원을 열심히 하려고 응원 법이 떴는데 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좋아해! 죽음 뭐지? 조금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이만큼 이만큼 좋아해 나 지켜 아 깼다! 여러분 우리 이제 약속해 못해요. 안녕! 내가 맛으로 물어봐. 가만히 차가운 눈을 열고 달려갈게. 얘가 제일 잘한다고. 뭔데 이거 뭐? 필수요? 어. 이렇게 하트먼지를 꼈어요. 원래 새끼손가락에다가 이렇게 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만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어? 약간 싸우러 가는 것 같아. 이걸 반대로 보여주면서 이만큼 결혼하자고. 아니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너무 소중한 것처럼. 응? 어.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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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할래요? 태릉선수총이냐고. 자 태릉선수총 선수들 입장하십니다. 박수영 선수, 홍하영 선수, 이낙연 선수까지. 음. 아니. 수능이 너무 있네. 아니예요. 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22세기 감성. 전 이런 슈폰 좋아해요. 엄청 엄청 청순인가? 청순해요. 청순해요. 잘 알아요. 죄송해요. 오늘 컨셉 인형이거든요. 하나, 둘, 셋. 둘 다 턱 왜 들어? 아련하게 해달라니까 두 개 죽었어. 몰라요. 저희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저희 그런 거 몰라요. 지금 주언니처럼. 비밀스러워 와우 메이베이 귀엽죠? 저희 안보예요 이쪽으로 가르쳐주시면 이쪽으로 가르쳐주세요 저를 위해 흐르라 흐르라 정리해봐 진성언니 할 수 있도록 흐르라 흐르라 장난이죠? 더 늘었어 내가 마지막으로 본건 흐르라 이거였단 말이에요 아 짱 귀여워 자 오늘 무슨 날이었죠? 오늘은 두 번째 방송 날 맞아요 이틀차에요 저희 음악방송 어제 엠카 갔다오고 오늘 뮤뱅 왔잖아요 막 응원법 계속 해주셔가지고 저희 힘나게 응원했습니다 항상 응원이 된다고 맞아요 최고예요 오늘 뮤직뱅크에서 첫방을 했어요 또 이제 컴퓨터하고 첫방인데 팬분들이 큰 함성소리 해주니까 무대가 저희 무대가 완성된 거죠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 뭐지 내일 보자 할 때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보세요 내일 보자 22세기 소녀들 잘 태어나는 이번 라이브 진짜 잘할 자신 넘쳤었는데 온갖 목에 날 수 있는 염증이라는 염증을 다 나셨죠 진짜 너무 속상해 그래도 파이팅 풀었어요 이번에 자주 봤는데 투어트때도 그렇고 풀었어요 좋아 오늘 좀 조심하듯이 생각해 소녀연들 보통 소녀들 동생 씨 뭐 하시는 거예요? 호나 호나 나 네가 좋아 네가 좋아 아니 진짜 뭐냐 방금 조금 매력 있었다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저희가 컴백 무대를 했는데요 오늘 3호 끝나고 왔어요 팬분들 이리 와 같이 와라 같이 와라 팬 여러분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응원 소리가 진짜 힘이 많이 났어요 조금 떨었는데 여러분들 보고 힘이 났습니다 감사해요 이제 앞으로 남은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뭐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 시작이죠 두 번째니까 어때요? 느낌이 어때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도 지금 앞으로도 많은 홀로 소리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두근두근 너무 잘생겼죠 내일도 화이팅! 태현 치 튜 내가